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두고 일각에서 특수활동비를 옷 구매에 사용했다는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할비가 쓰인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할비 비용으로는 그런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할비가 쓰인 적이 전혀 없다. 네, 한 푼도 없습니다. 특할비 의혹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에 연이어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특할비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특할비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법원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 빼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항소를 해서 공개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청와대 참모들이 법을 어기면서라도 특할비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다는데 훌륭한 참모들을 두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 1심 판결도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의상 관련한 특할비 논란 관련해서 한마디 드릴 말씀은 김정숙 여사가 특할비를 활용을 해서 의상을 구입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5년 동안 연구인으로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어떤 의상의 소위 말하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순방 과정에서 보이셨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국민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었다. 죄송한 말 쓰이지만 약간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구입 내역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힘이 옳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논란이 나온 건데 청와대에서 자꾸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사비를 구입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내역을 일부라도 말씀하시는 게 훨씬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옥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오는 10일에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 말뿐인 해명이 오히려 지금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청와대 활동이나 아니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요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2일에 대검과 검찰에 관련된 특활비도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도 검찰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특활비가 공개됐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법원의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냥 본인들의 의혹과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증거 예컨대 명수증이든 아니면 녹취록이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진만 쭉 나열하고 저런 옷들을 입었으니까 얼마일 것이다 추측과 상상으로 본인들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사비로 썼다는 사비로 안 썼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법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